그럼요. 그럼요. 지금도 다 왔다고 티켓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와 상당한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 팀의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양 팀 다 뭔가 복장도 그렇고 다 뭔가 느낌이 약간 어둑어둑한 것이 다 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딱 어둑어둑하고 복장 딱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딱 프로 대 프로의 대결. 약간 이런 뭔가 좋은 의미로 좀 그런 음산한 기운이 흘러 넘치는 맞습니다. 물론 이번에 돌아오는 베르나르의 KG열투가 있긴 하지만 고리사다 보니까 견뎌내는 게 정말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스톡포가 복제를 통해서 역으로 마우가 마우가 들어오는 트레이서 복제로 딜레를 묶어줄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런 수도 안 나오고요 플로라. 이번에 밀고는 KG열투 하나로 어떻게든 조금리탈을 기기갱으로 오오 바이올렛! 오오오 복제도 있죠? 심장 빠졌고 바로 들어가나요? 그냥 베르나르... 아 베르나르 그냥 가라주는 사이에 KG열투까지 왔고요! 왔어요! KG열투 와버렸어요! 물론 이거 플로라가 잡아내기는 했을 때 문제는 건점에 하필이 너무 우식하게 견디고 있죠? 완전히 그냥 앞뒤 라인도 갈라났고 사실은 100 대 0이나 다름없는 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팔콘입니다! 컨트롤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이러면 이번에 플로라가 오버클럭 또는 알파이 광자방벽 깔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토리방벽 덮고 들어가면 돼요, 팔콘은. 사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 한참 길게 가면 마지막 같아요. 자, 비트 먼저 깔았고요. 오버클럭! 오우! 자, 오버클럭입니다. 근데 KG열투! KG열투 두툼가 있어요. 조금 넘어야돼요, 조금 넘어야돼요. 자, 아직은 광자옥벽 있는 턴에 서로 간에 수강상태. 그래도 이거 여기 스님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한참이 광을 밀어주는 상황! 바틀투! 이게 서로 깔렸다 보니까 방으로 가졌고 근데 베르나 아우! 3민이 먼저 보냅니다. 어, 근데 여기 눌러야겠는데요. 여기 눌러야겠는데요. 방으로 가졌고 오오오! 자, 근데! 어? 더 봐야돼요? 이러면 앞라인에 베르나 못 버티지? 베르나는 베르나는 베르나! 자, 버티지 좀 버텨! 안 되죠! 비트를 찍을 수는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또 100대 0! 첫 번째 세트, 팔코니가 저거 합니다. 팀 팔코니인데 팔콘도 이런 수 없다는 건 제가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위험했어. 터지면 난리 나오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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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그냥 위로 바로 고지대를 벽타다가 공중에 있으면 그냥 터지거든요. 반대로 폴로라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리 다 늘렸어요 이거 방금 그걸 맞춘다고요? 위험한.. 한 번도? 난리 났네 핀 체력 1 아니 에이거점이 한탈할 게 없어요 또 프롱퍼입니다 끝났죠? 또 프롱퍼에요 그래서 이번 턴이 사실 팔콜에게는 굉장히 유비한 턴인데 에프티즈 입장에서는 잘 흘러낼 수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플로라에게 주어진 숙제가 커요 숙제가 많아요 여우길 핀 채워놨습니다 플로라핀 딜라인 파워스레이딩 빠지고 바꾸기 좀 따라가죠 아하 잘 봅니다 KJR2까지 올라갔죠 안쪽에 와서 깔끔하죠 화력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줬던 한타였죠 딜라인까지 빠르게 순간이동기로 접근해내면서 스킬을 빠지게끔 유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KJR2 생존기 다 빠지니까 스토커 선수의 순간이동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활용이 빠졌고 이러면 맞비트 따라왔죠 차이점이 있다면 한타가 길어지면은 KJR2랑 오버클럭이 먼저 들어오면 팀팩쿤 맞습니다 근데 멀리서 플로라핀하고 있는 플로퍼입니다 아직까지 하아아아아아 아 이러면 지금 베르나르 돌파도 빠지고 받고 이거 그대로 따라가겠죠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흔들어주고 아 플로라 제가 안주시고 난리 한빈 KJR2 쓰면서 생존용 생존용이죠 베르나르 돌파로 계속해서 어그로 풀어주고 근데 가짱 아아아아 거치는 솜씨가 그렇죠 이거 알파이 외로워요 하지만 터집니다 7초 3점 들어가는 팔콘입니다 2국도 2군대로 맞습니다 와 밀어내고 순간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밀어내고 떨궜습니다 다시 올라오기 판회 근데 이거 들어서가지고 체력이 이게 돌파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아 이거 잘 흘려내고 본인들은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게 아마도 분열 사격과 돌파를 동시에 들어가고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2명 네 키리코랑 또 저는 옆각 잡으면서 양각으로 싸우자 라고 했던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갈리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앞뒤에서 한번 구경을 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FTG가 워낙 지금 잘 받아냈고 오히려 뒤쪽으로 막 붕괴 진영이 완해되진 않았거든요 잘 대처를 했습니다 FTG 그러니까 FTG가 거기서 대치만 하고 있었으면 깎여나갔을 텐데 베르나르 선수가 어? 스킬 빠졌네 들어가자 해가지고 군대쪽으로 질렀던 판단이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체력이 좀 많이 갈렸다 보니까 네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깔아놨던 것 같죠 인정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실패 이러면 만여우길 옮기라 아 너무 잘 밀었죠 마무리! 방울! 아웃! 여우길! 주민도 여우길 따라! 여우길 만여우길이에요 근데 지금 밀고 나가는 진영 자체가 틴팔쿤이 좀 더 유리한 벽을 많이 끼고 있어요 이러면 FTG 더 나오거나 아예 풀어라 수중하나? 비트 또 비트 턴 어! 그러나 빌더를 먼저 잡아냅니다 근데 이건 광자방병이 있긴 하거든요 알파이 가면 비트! 어! 수리방병! 맞수리방병! 근데 이론수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집중격 바이올렛이 먼저 붙어 아 이거 어 플로라 알파이 아 체력을 해가 되면서 네 이러면 화력관리가 F 진짜 압도적으로 우위기 때문에 정리 잘 해냈구요 아니 한타를 궁극기를 두 번씩 쓰면서 한타를 하니까 그제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예 알파이 선수는 어 근데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오버클럭 옆으로 오버클럭 바다 먹을 수 있으면 자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어? 으아아아아아아 위치가 약간 짧았어요 네 그쵸 건물 안으로 늘려고 있던 것 같은데 앞에여서 입도 앞에 갖다라가지고 너무 가까웠죠 한빛... 어우! 지금 빨리 안되고요 한빛 터지고요 이거 코가 불앗지만 안되죠 이러면 FC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칸타 한 번에 쿵쿵기 상황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지점이 있다면 터치만 되면 안 됩니다 베르다르 와... 케이지 얼트로 깔끔하게 깔아주면서 결국 3분 15초 남겨놓고 더 빨리 들어가는 건 FT지입니다 군대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EMP 상당히 빨리 채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예 이렇게 되면 베르나를 노리겠다 거기 모이라까지 꺼내왔죠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러쉬에 통하지 않으면 융하, 쿵쿵기, 게이지를 모이라한테 몰아줘 그래서 융하로 들어갈 거야 라는 조합이에요 자 거점에 딱 붙어서 내려와라 이거죠 오! 플로폼운데 오! 가까이 있다가 순간 붙었을 거야 이거 이러면 리포만 뽑아내면 패코 마무리할 활이기 없어요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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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쿵! 위드민 앞에 가서 하나씩 하나라도 더 데려가고 죽으려고 근데 이게 데려가는데 심해소라 단방 오기네요 바싹DG를 통해서 단방 오기는 일상 큰 키웠거든요 수상도 500로 51.2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어? 그리고 이게 플로폼가 초반에 간 게 큰 게 사실 지금 바쁘게 EMP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 소음브라인데 안 오겠는데요? 이거? 이거 마지막 턴인데 이거 EMP 길게 싸면 오겠지만 그럼 그전에 여우길이라던가 FTC 그럼 바이올렛 비트 속도 보세요 지금 그쵸 이거 오더라도 그냥 소리방병 덮어버리고 임파이팅 하면 쉬베트라도 임파이팅 세니까요 네 이거 소리방병 찍고 계속 들어가겠는데요 허리 벌리면서 리펙트 중간 이동기로 이심리장 소리방병으로 여기 서리방병 들어가서 쉬어 쉬어 마법이야 갑니다 여우길까지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힘의 차이 화력이 없죠 화력이 힘의 차이 이거는 더 이상 팔콜이 쪼어낼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FTC 선수가 이제는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막아내는 FTC 일단 팔코는 86.4%까지 획득하는 성공했습니다 치오 선수가 사는게 진짜 중요하겠는데요 어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안 들어갔고요 자 방점을 깔면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제제한 선치하면서 소리방병 카메라 이거 1방점으로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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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치오 이걸 불러나가! 이걸 불러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끝났죠! FTC가 팔콘을 상대로 첫 번째, 처음! 팔콘의 세트를 얻어냅니다! 1대1! 그 사이드에 안 뒤집기고 정보들을 치는데 오버클럭! 오버클럭 플로라! 먼저 비고 나는데 소리방병 잘 덮어버려, 팔콘! 잡은 상태에서 하나! 됐습니다. 이게 근데 FTC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됐던 게 궁극기가 상대가 유리하다. 오버클럭으로 변수를 보면, 여기서 더 밀면 된 거죠. 변수를 못 보면 어차피 우리 리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리방병 빼낸다. 그러면은 뭐냐, 그 뒤에 핀 여우길에 바이올렛 비트가 유리하니까 이걸로 우리 한자 다시 이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쟁탈전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먼저 유리한 도지를 가지고 있을 때 궁패먹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얻어 1분 사이 필요해요. 그 사이클을 불리한 연습성을 끊어줄 프로파일 소준이 너무 잠잠하게 수로로라가 어 그래서 역진영, 역진영, 그래서 뒤에! 프로파! 뒤에 근데! 짤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물론 당연히 지금 팔콘이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소리방병을 여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만 로봇이 또다시 팔콘의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1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두 번의 한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만 그 소전이 뭘 해줘야 돼요 초코러퍼 선수가 뭔가 터뜨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사이드 돌아서 너무 잘 돌아요 이거 이러면은 쉽게 안고 스머프도 심지어 광자방병 없었어요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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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습니다 난리났어요 난리났습니다 물론 이거 알파일을 데려가게 됐는데 뭐 이거는 뭐 금방 오기도 하구요 네 그렇다고 에프티즈가 지금 궁극기가 막 엄청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바이올렛으로 비트엔딩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탱커 쪽에 좀 압박을 심하게 가해보자 또는 빠르게 들어가보자 해서 스토커 리퍼 어차피 궁극기가 빠지겠다 아 빠져 빠져 안좋은 위치에서 싸우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에프티즈 이번에 사실 선택을 하면 돼요 팔콘의 궁극기를 한번 빼내는 한타를 하고 이후에 분위기만 궁극기 있는 터를 써도 되고 달지는 않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부딪혀보자 그냥 시간 끌어서 궁 5개 모으고 그냥 꽝 해도 됩니다 스토커 리퍼에요 그쵸 급한건 팔콘이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이거 팔콘 너무 불리한데요 이거 또 빠졌거든요 토지센터 심장 빠져서 네 이거 시간 약간 좀 앞쪽 자식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자 비트 왔습니다 바이올렛 결국 신혼대 아 돌파쓰고 들어갔는데 여우길 이거 FTC 그냥 빼놔요 자 승부 겁니다 근데 FTC 뺍니다 뺍니다 어 그냥 흘려냈고 이러면 FTC 궁극기 5개 그냥 큐큐큐큐큐큐 그냥 다 떠버리면 자 갑니다 갑자범빙 여우길 KZL2 힌트 힌트 갑니다 하가요 달렸습니다 오버클락 올라가는 블루라야 중포를 터뜨립니다 이러면 FTC 여기서 막아내겠는데요 전원처치 FTC가 콜로세우를 잡아내면서 2대1 앞서나갑니다 이번 싸움에서 KZL2 싸움 방자범벽도 알파에서 이번에 보유가 되어 있고요 갑니다 조금만 나갔죠 자 승란의 동기 바퀴 밟아야 되거든요 아 뚫어로 갔어요 이러면 결국 광장범 끝나는 턴 먼저 올라갑니다 이러면 대치선을 오버클락을 먼저 아악 아악 어 교환융 교환융 스토커 스토커 자 KZL2 준비 잘 풀고 놨고요 어 이거 바이올렛 소리방비가 어디 갔죠? 어 어 그렇지요 승란적인 싸움에서 바이올렛 선수의 소리방비가 어떻게든지 놓쳤는데 이거 역전했죠 파이콘 이러면 사실 이번 거점 자체로 다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사실 앞에서 입구 압박만 하더라도 이거 사실 들어오면서 정리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어? 근데 베르나는 KD 역시 있으니까 어 한번 돌파! 아! 맞돌파! 아 맞돌파 센스! 돌파가 CC기 면역이지만 맞돌파는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너무도 기분 좋게 파이콘이 천연킬까지 잡아내죠 자 싸움 길게 늘어지면 한번 하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냥 먼저 오버클럽 그렇죠! 오버클럽! 아! 이거 돌파로 비트캔슬! 아! 이걸 끌어냅니다! 스머프! 아니 스머프! 그램 비트 빨리 채울 거야 다 끌어줄게 다 캔슬! 내가 날려줄게 스머프 뭐예요? 방금 전 세트에서 그 고통받던 스머프가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타 굉장히 중요한 한탑니다 근데 이거 프로퍼센트가 오버클럽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우기를 깔고 가요 자 일단 베르다르 오버클럽 오버클럽 이러면은 애매해서 바이올렛도 지금 누를까 말까 구멍 속삭이 아닌 어! 옆에 옆에! 여기에 이거 눌렀어요! 눌렀어요! 이러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그쪽 정리해나가겠죠 네 포르프티즈 포르프티즈 어! 눌렀어요! 어! 버티기 버티기! 아!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됐죠 또 팀팔콘도 그 욕심을 한번 내본 것 같아요 FTC가 소리방벽을 누르면서 스킬을 전부 투자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인원들은 약간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난정구도에서 우리 도시매트라 덕 좀 보자 했던 것 같은데 숫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냈고요 맞습니다 지금 팔콘 여우길도 있고요 아! 이러면은 광자방벽으로 터널을 어떻게든 길게 빼야겠는데요 FTC? 광자방벽으로 여우길과 오버클럭을 다 버텨야된다는 소리인데 최대한 길게 빼야되요 자 깔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전선 어! 넘어갔어요? 어? 이러면은 바이올렛도 소리방벽도 역전했고 맞습니다 여우길 따라 붙고 길게 근데 문제네 구지대에서 품고 오버클럭이고 지금 거점을 밟는게 자 갑니다 오버클럭으로 아하! 포르프티즈 너무 일방적으로 갇혀서 맞는 각이에요 아 닫다르 닫다르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풀세트 풀세트 가는거죠 가는겁니다 팔콘 세번째 거점 더이상 비빌수가 없습니다 팔콘이 네번째 세트 정크시티를 잡아내면서 2대2 풀세트로 갑니다 자 들어와라 이거죠 들어와라 콩여우길 명하영 어? 두리방벽 먼저 아 두리방벽이 여길 덮어졌고요 이러면 베르나르 키위숏을 봐야죠 자 깔면서 들어가는거 서로만 일단 교환 아직까지 수강상태 FTC도 그냥 이렇게 거리유주하다가 핀여우길까지 볼 수 있다기에요 잘 흘렸어요 오히려 그렇죠 자 베르나르 베르나르 묵가놓고 무대를 사격 근데 역으로 베르나르 체력이 푸나미 푸나미 야아 역으로 도졌어요 그래도 핀여우길 핀여우길도 있고 알파인 알파인 황상금 멜탈 아아아아 근데 풀었고 풀어풀 아아아아 근데 플로라가 결국 남아서 정리를 갑니다 플로라 트래플 스틱킬 베르나르를 내어주긴 했습니다마는 팔콘의 힐러공을 되게 잘 뽑아 먹었어요 그렇죠 이거 팔콘은 한타 한번 시도해볼 만하죠 KG12의 고지대에서 돌아오는 플로라이 오버크를 못했으니까 KG12 KG12 거점도 밟아야 되고요 정리를 정리를 자 플로봐봐봐라 자 또 가긴 했는데 이거 더 봐야되요 더 봐야되요 무조건 광자방병 모구야 다 덱고 이러면 이러면 플로라 오버크를 광자방병 때문에 티각이 많이 부족하셨는데요 거기에 앞에 마호가가 서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1점을 먹지 못한 채 에프티즈의 공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팔이 짧은 조합이라서 어쨌거나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죠 자 광자방병을 먼저 깔았습니다 여기 근데 이러면은 문자는 팔콘도 여기 서류방병을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알파이어 광자방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버클럽으로 자 마피트 오버클럽 플로라 근데 베르르 갔어요 갚아줄 수 있나요 아 이거 이거 갚아줄 수가 없죠 없네요 없네요 이거 빠르게 홀딩하고 막턴 봐야되요 에프티즈 네 아프라 선수가 하나 들어와 잡아야되 갔습니다 아 늦게 잡아요 어 야 이러면 언덕 입성 올라갑니다 남 시간 2분 그래도 이게 막턴 터치는 됐는데 문제는 저 한빈의 케이지 그리고 거리를 벌린 상황에서 프로포워 오버클럽 빵빵 쏠건데 이러면은 어쨌거나 화물에 광자방병 알파이 겹쳐 놓고 알아야 되요 밟아야 되요 밟아야 되요 자, 터치한 이후에 광자방변 깔고 버텨야 되는데 자, 케이저트 녹입니다! 광자방변... 일단 버텨요? 어, 근데 한빈 역으로 역으로 녹아요! 근데 이거 그냥 케이저트 후반에... 쪼? 네! 광자방변 때문에 프로폰도 지금 무게 안 썼고요 근데 이러면... 프로퍼! 오버클럽! 갑니다! 모토 흘려! 코지대에서! 코지대에서! 뭐야? 오! 프로퍼! 근데! 프로퍼! 잘 흘리면! 이건 베르다르 케이저트 왔어요! 잘 흘렸죠! 왔죠! 흘렸어요? 근데 코지대 마지막 한 방! 아! 아! 오! 눈에서 안 들어왔고요! 게를도 안 들어왔고요! 게를도 안 들어왔고요! 게를도 앞세력이! 근데 베르다 더 펴져갖고 이거! 이거! 알파이가, 알파이가 자리아 역할을 해줄 것인 거야! 한빈! 한빈! 근데! 저 작가! 교환! 광자방변! 빛! 안 들어왔죠! 빛 캔슬까지! 결국! 팔콘이 샨발리스 1을 잡아내면서 팀 팔콘! 풀세트 끝에 3대2 승리 가져갑니다! 야, 이 두 팀은 마지막까지 한다는 거구나. 아, 명경기예요. 명경기입니다. 진짜 여우길에 소리방벽에 진짜 별의배구 두기 진짜 0.12초 차이로 이거 베르나르 소리방벽 찍혔으면 이겼거든요. 정말 그거 하나였습니다. 파이올렛. 네, 맞아요. 파이올렛, 파이올렛. 이야, 이게 또 안 들어가면서. 너무 아쉽게 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할 만한. 대단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호적수. 네. 라는 느낌을 좀 제대로 보여줬던 마지막 샴발리 소원이었어요. 이야, 던트리도. 와, 이거 힘들었다. 괜찮은 느낌이 좀 보이죠? 10명의 던트리도 쉽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두 번째 경기죠. 팀 팔콘과 FTG의 경기. 팔콘이 3대2로 성대를 가져갔습니다. 아, 젠장 또 팔콘이야. 저 말이. 마사 떨어지는 게 오늘 팔콘 위기의 순간 정말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최후는 팔콘이다. 팔콘이었다. 하지만 팔콘이 할 인간이었어요, 원래. 네, 맞아요. 근데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들도 꺾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FTG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팀 팔콘 승리. BOTM 누굴까요? BOTM 프로퍼입니다. 아, 프로퍼입니다. 그러니까 리장타운 때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2세트, 3세트에서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4호 스택스 무슨 일이죠, 이거? 아, 정말 중간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또 치고 올라왔던 이 프로퍼 선수가 되게 침착했어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상대방의 광자방벽이라든지 공기 쓰는 타이밍 마지막까지 지정하는. 아,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좋았고요.